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복음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굶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돌에 맞아 쓰러디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나중에는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까지 끌려가서 목뱀을 당하는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만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복음의 빚진자인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고난 앞에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까? 흔들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아무리 사람들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경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